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보낸 톡에 답이 없네요 그래도 하루 만에 답이 왔네요 외국에 살고 있나봐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상영이라 하더니 나도 좋은 사람이라 해주더니 그냥 좋은 사람인가 봐요 부담스러울까 커피 한 잔 하자고 톡을 보냈어요 커피를 많이 마셨다며 다음에 보자고 하네요 오전에 보낸 톡인데 물 대신 커피를 마셨나봐요 좋아해주는 사람은 나인데 나는 그냥 사람인가 봐요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힘드나요 다음 생에 만나야 하는 걸까요 좋은 오빠 착한 오빠라고 하네요 그린 라이트라 생각했어요 또 혼자 상상을 했네요 다른 새끼를 만나네요 또 기다려야 되나봐요 나를 너무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더니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네요 눈물이 나네요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만 또 이럴까봐 겁이 나네요 너가 좋아하는 고기 먹자고 톡을 보냈어요 금방 먹었다며 다음에 보자고 하네요 오전 9시부터 고기를 먹었나봐요 좋아해주는 사람은 나인데 나는 그냥 사람인가 봐요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힘드나요 다음 생에 만나야 하는 걸까요 나도 너에게 최고의 남자가 되어줄 수 있는데 말도 안 했는데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라 하네요 나만 이런가요 남들도 똑같이 힘든가요 나도 참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라면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에게 그냥 사람이 아닌 너의 남자가 되고 싶네요